성령 충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오인들에게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또한 제 자신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고만 있지만 성령 충만한 권능이 있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우리는 쉽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멈춰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권능 있는 삶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연약합니다 과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할 뿐 성령을 받아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이 두 말씀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할 만큼 굉장한 분량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방인이었던 누가를 통해서 신약의 말씀 중에 4분의 1을 차지하는 양을 할애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저 천상의 사역으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새로운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첫 시작의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새 시대의 도래가 임박한 그 전환점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어줄래? 내 증인이 되어줄 거지? 그러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강한 어투로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세운 바 된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 명령을 받아서 증인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면 과연 증인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증인이란 법적인 용어로 자신의 본 것, 경험한 것을 사실에 의거해서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제3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증인은 자신의 본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그 본 것들만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증인 10명이 같은 죄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구속이 될 만큼 그 증인의 힘은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본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신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폭풍에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그들은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본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본 것만 이야기해도 증인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을 보여주시는 일들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진순하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의 전제를 다셨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다시금 1장 8절을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단어들만 한번 남겨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증인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은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냥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은 너무나 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증인으로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길래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이전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드로는 굉장히 지극적이었고 다혈질의 단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뿐인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문을 받으실 때 그 곁에 있다가 주위에서 예수당이라고 예수님을 쫓은 자라고 손가락질하며 거론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곳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자입니다 그토록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곳을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끌려갔을 법한 굉장히 긴급한,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는 달랐을까요? 누가 보고 9장 46절에 보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못 고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며 크게 혼이 납니다 그 크게 혼이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인자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며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제자들은 자기 신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되겠냐고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던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끼리 다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셀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모두 잠들어버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다 보고 믿고 듣고 있었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지만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한 자들입니다 증인된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증인된 우리는 삶에서 너무 쫓겨 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내는 자들입니다 증인된 우리는 먼저 낮아지며 섬기는 것에 자존심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증인된 우리는 먼저 베풀기보다는 내가 받기를 좋아하고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증인된 우리는 편안한 것을 더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참 답답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집중했던 그 어떤 것 경험했던 그 어떤 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바드 대학 진리학 교수 중에 대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프리스라는 두 교수가 하바드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섯 명의 한 실험군에 검은색 옷을 입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섯 명을 흰색 옷을 입혀서 그것이 뒤섞여서 서로 같은 옷을 입은 학생들에게 패스를 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을 찍고 그 동영상을 하바드 대생의 그 클래스 안에서 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자들은 무시를 해라 흰색 옷을 입은 친구들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를 내가 동영상을 다 보고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그 동영상을 틀어줬습니다 모든 영상을 다 보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몇 번 패스 했습니까?가 아니라 혹시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너무 생뚱받는 질문에 클래스는 순령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학생들 절반 이상은 그 고릴라를 못 봤다고 했고요 그 나머지 학생들은 고릴라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고릴라가 언제 있었냐 고릴라 있었다 내가 봤는데 난 못 봤다 반 이상이 보지 못했지 않냐 가반수가 이겼다 고릴라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그 논쟁을 그것을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수는 다시 한 번 그 동영상을 틀어줬습니다 그 동영상을 다시 보았을 때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은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학생이 무대 중앙에서 킹콩 흉내를 내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옷을 입은 친구들이 패스를 못하게 서로 막는 모습도 찍혀져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입니다 우리 내는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한 것 이외에는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끼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선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자신이 선택적으로 몰입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과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았다고 모든 것을 다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외로움에 우리의 힘듦에 어쩌면 풍요로움에 안정적인 나의 삶에 몰입한 나머지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새 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다 담대함을 가지고 본 것에 대해서 동일한 것을 말하는 자로 세우셔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란 마르티스라는 단어처럼 법적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법적 용어로 사용되었을 때 그때의 대개는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라는 것으로 지칭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신 이가 자신의 증인을 돕기 위해 변호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본 것이 명확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약함으로 낙담되었을 때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의 변호사이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전과 이후로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겁쟁이었던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지닌 자로 교회의 반석이라 칭함을 얻는 교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이전의 베드로랑 사도행전 이후의 베드로와의 모습이랑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고 다투었던 제자들도 모두 뿔뿔이 다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파자로서 그 전에 될 것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 다 다 흩어졌던 그 제자들의 증언이 모두 같은 것을 말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변화나 이러한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아니면 그 성령의 권능은 초대 교회 시대에만 존재했던 특별한 힘이지 우리에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 사셨던 우리의 좋은 선조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처음에는 우리와 너무나도 같은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일본 경찰이 아침을 드시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기철 목사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닥치자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부엌으로 도망가서 그 기둥을 꼭 부여잡고 엉엉 울었다는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입으시니까 모진 고문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모든 고문을 이겨내시고 결국 순교까지 하셔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사실 순교자라는 마터라는 단어의 어원은 마루티스라는 헬라오 단어를 가진 증인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증인은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그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마터라는 그 순교자라는 단어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연약한 제자들이 바뀌어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랑 별반 다름없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권능의 삶으로 살 수 있으리라는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런 것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고난에 몰입했던 나를 힘듦에 있었던 나를 억눌렸던 나를 미움이 가득했던 나를 슬픔에 빠졌던 나를 겁쟁이었던 나를 편안한 것만 추구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권능의 증인으로 전환시켜 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럴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원받았다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 사전의 말씀을 다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꼭 받아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너무 위협적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체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제자들을 혐오스럽게 바라봤던 그때입니다 그런 위협이 있고 그런 눈총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는 자들과의 치열한 싸움 영적 싸움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땅을 박차시고 부활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신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예루살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곳에 영원한 승리를 보여줘서 이곳에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그저 자신들을 해야려는 그런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예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승리의 장소여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 이후에 펼쳐나가칠 놀라우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지까지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딘지 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성의의 권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박차고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불을 축적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권능이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무라처럼 오히려 이방신들이 가득해 보이는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기업으로 주셔서 큰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금은 우리랑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매일 죄로 물들어 같은 죄로 쓰러져 가는 바로 내 자신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밖에 우리를 위협하고 안전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증인으로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밖에 모든 곳이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이번 창목회 시간에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었다는 것은 5만 번의 문제가 조지 밀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도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성령의 권능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곳에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신용 좋은 친구가 나에게 하는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언약을 이루신 아버지께서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돌이켜서 자신들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께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이룬 것을 눈으로 확인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은 이미 그들에게는 이루신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주시겠느라고 확친한 믿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의 다락방으로 바뀌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의 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노님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노님들은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바쁘십니까? 여전히 분주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몰입한 그 몰입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곳에 내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신 약속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무주의 맹시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다른 곳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잠깐 제껴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했다라고 자랑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함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다락방을 회복하는 일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혀 힘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마가의 다락방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에 전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예루살렘이 오순절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으켜진 것처럼 우리의 예루살렘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하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간까지 우리가 힘써서 일했던 그것들처럼 우리도 그 모습처럼 우리가 증인의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마가의 기도의 다락방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간장이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견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를 바라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지만 뒤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를 내가 누렸던 그 시간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루살렘을 처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는지 한번 제가 그런 분들께 여쭤본다면 하나님만 바랐다고 하나님에게만 간구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시간을 견뎠을 때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생겨났다라고 고백하신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많이 버거우십니까?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증인으로 세우신 우리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처소로 나와 기도를 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권능받는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물멧돌을 우리가 움켜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을 회복시키시는 기도의 지팡이를 높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령의 전신갑주를 받아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동참하게 하는 권능있는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돕는 성령임을 주시는 사랑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